여러분을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입니다. 저는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른스님은 헌카오싱으로 진입투어 위조한 카페 팀의 핀다우드 진보스입니다. 조시 하비터페어의 포토코네슨스, 조시를 도토르킴스, 기드리장 카페의 물디랑개입니다. 제가 정말 고생했었던 돈의 카페인에 대해 함께 인사합니다. 저는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카페인에 대해 더 많은 상장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은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카페인에 대해 대해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맞고,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카페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209문회화의 11강이 되겠습니다. 11강 경기 입장 및 관람 at the stadiums at the mission. 그래서 오늘은 157강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국어의 원회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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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요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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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환영. 환영 환영. 환영 환영.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문장이, 설명하려는 문장이 간단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용어는 생략하고 바로 문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는 그냥 통문장 그대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어에서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또는 저희가 대구에서 하니까 Welcome to 대구도 되겠죠. Welcome 환영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에서는 요고서, 요고서, 그 다음 중국어는 환영, 환영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에서는 다브로 빠절로 받지, 다브로 빠절로 받지 환영합니다.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문장 그대로, 통문장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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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Bye, see you tomorrow. Sayonara, matashita. Zaijin, mingtyanjian. Au revoir, ademang. Adios, nos vemos mañana. Chao, adiam maniam. Chao, te vediamo domani. Пока, the chapter. Cheese, miss Morgan.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